일로야 엄마 목에 그렇게 손톱을 놓으면 아프단다 일로 앉고 앉고서 옆에 있고 야 뭐 엄마가 하루종일 어디 나간 것도 아닌데 엄마가 무슨 2박 3일을 자리를 비웠어요 뭐랬어요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야 그랬어? 일로야 헬로 fer운 Fur cze 어휴 어휴 엄마가 하루종일 보고 싶었어 언니 네 쉬지 못해 하나 엄마 네 나 오늘 비록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왜냔 fearless 우리 형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야 모리 만이 야 왕꼬야, 대기하고 있어. 대기주 주십쇼, 대기주 주십쇼, 대기주 주십쇼, 토오랑 왕꼬밖에 없지, 됐지. 응, 그랬어. 일로와. 졸렸다, 일로야. 근데 일로가 이렇게 따뜻하게 위에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네요. 오늘 약간 추웠는데? 그랬쌍? 약간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곳이 기분이 좀 좋네요. 아이고, 시생이. 엄마 보고 싶었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착해, 시크. 엄마 안아주는 거야? 쭉 보시면 마일로가 완벽하게 제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느끼하죠? 마일로가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으응, 묵직해. 뭐지가 우리 마일로쌤. 엄마 턱에... 우리 마일로가. 황꼬 어디갔지? 앙꼬야, 털어졌어? 앙꼬, 털어졌어요? 관정들 앙꼬야 마일로 갔어 일로와 마일로, 앙꼬한테 관심이니까 바로 가는거 보소 뽀양 귀여워 뽀뽀둥 뽀뽀둥 털, 털, 털 털을 이렇게 먹으면 어떡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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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른자 철들게 해주소서 우리 도른자 철들게 해주소서 포름딸님 우리 도른자 철들게 해주소서 우리 도른자 철들게 해주소서 이거 보세요 우리 포니가 마일로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포니야 오빠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진짜 웃긴다 딸아는 하는데 뭔가 어설프고 어색하고 똑딱거리는 포니 뭐해줘 응 그래서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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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녀석 통 먹는 것까지 배웠잖아 응 이러고 사라진다고? 뭐야 너네 뭐하는 거야 왜 너 오빠가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지? 진짜 웃긴 기집애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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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